루나의 TMI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인기가요때 도착을 했어요 저희가 도착을 해서 루나가 자기가 건강을 지겠다고 영양제를 챙겨 먹겠다고 히타빈을 열심히 물에다가 넣어서 입에 딱 털어 넣었는데 목에 걸렸어요 근데 우선 살려고 하자마자 죽을 뻔했다는 소식이 로더 진짜 힝힝 계속 힝힝 하지말래 갑자기 웃긴거야? 하지마 아니 우리가 로더를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로더가 웃길래